어... 맞니? 내 이름은 제이혁 이번 쇼미 더 머니 1에 지원하게 됐어 오케이 DJ SPIN THIS SHIT Have you ever Yeah Are you listening? Uh Uh Yo Yo Yeah Check Okay Hip Hop Put your hands in the air Uh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지친 일상의 미친 세상 요즘 세상의 미친의 정상 감상자 사치들과의 협상 교수님 말씀 내 귀엔 빵상 Please stop 네 꿈을 좀 먹지마 프리스타일한 인생을 살아봤자 야 가짜는 가짜는 검은 전을 덮어 건더 건칠 것 없는 건 저 따윈 것 없자 이제 바꿔 감춰 왔던 꿈을 펼쳐 Get your future like it 연악힘처럼 Oh What you want 너의 꿈에 다가가가가 Get your want 너의 꿈을 잡아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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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지만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 지금 한국 힙합 솔직히 많이 어려워 에피카이 이후로 에피카이 이후로 플라이 평화의 날 말고 대중적으로 다가간 노래들이 많이 없어 요즘 슈프림 팀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슴이 아파 힙합도 Make money 해야 돼 그래서 힙합 더 바이브 이후에 엠넷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Show me the money 1의 많은 MC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지원하게 됐어 힙합퍼들을 위한 힙합이 아닌 너희 모두를 위한 힙합을 해줄게 그리고 하나 더 이번 Show me the money 1의 심사위원들 내 귀에 다 들어와 버렸어 솔직히 다 아는 형들 누나들이야 현도형 미루 누나 렉시 누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지만 지금 여기서 미리 얘기할게 내가 갈 팀은 MC 메타 앤 나차 팀 갤리온이야 형들 보고 있지? Show me the money 1 성장하는 제이혁의 모습 그리고 한국 힙합의 대중화 너희들과 함께 할게 ok DJ 서비스 옥시, 옥시 ok 한번 가자 ok 요, put your hands in the air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오케이 힙합 Are the recent 요, one, two, three, four 지친 일상의 미친 세상 요즘 세상엔 미친 게 정상 간산장사치들과의 협상 교수님 말씀, 내 귀엔 빵상 Please stop, 네 꿈을 좀 먹지마 프리스타일한 인생은 살아봤자야 가짜는 가짜는 검은 천을 덮어 건져 거짓건 없는 건조 따윈 꺼둬 자, 이제 바꿔 갚아왔던 꿈을 펼쳐 Get your future, like it 연악힘처럼 오와주어 너의 꿈에 다가가가가 Get your one, 너의 꿈을 잡아봐봐